이승홍수 네 안녕하세요.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찬휘입니다. 그 진주 이후에 3시 오랜만에 봤어요. 더 잘 못생겼어요? 네. 더 잘 지냈는데요. 승우 씨로 못 방영한다고 들었는데, 한참 촬영 중이시죠? 네. 지금 TVN에서 승우를 방영하는 메모리스트를 촬영하고 있고요. 어... 네. 좀 실례합니다. 아, 제가 얘기하는 중이로는 승우 씨가 아마 이 자리에서 인사하실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2년 연속으로 MC를 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얼굴이었는데요. 김희철 씨, 선동유 씨 잘 지내셨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이 3년 전형을 2세대 전체에 맞게 네. 맞아요. 짐을 못 들으니까요. 오늘도 3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비가 너무 좋으시네요. 근데 키비하면 또 묵두전에서 이제 선동유 씨와의 키비가 그렇게 좋았다고 이야기했었어요. 네. 제가 아무래도 상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상대분들과 함께해서 더 기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승우 씨랑도 다음으로 선동자 분으로 만났으면 좋겠군요. 너무 좋습니다. 네. 4월 메모리스트 끝나고 또 하나 더 쉬었죠. 어. 지금 드라마를 홀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한테 더 큰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네.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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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은 소원 가요대상과 함께 3원은 메모리스트와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이제 저희가 1부 마지막 시선을 해볼까요? 네. 지난 1부에 가장 상대를 받았다. 저희 12주인데요. 네. 저희가 상을 준비해 드릴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